미쓰비시 휴가철 맞아 최대 300만원 할인 미쓰비시 자동차는 차량 구매 고객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휴가비로 지원하는 미쓰비시 바캉스 파이낸셜 프로젝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7월 한 달간 RVR을 제외한 미쓰비시 전 차종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200만에서 300만원까지 차량 구매 비용을 줄여 휴가비로 활용하도록 구성됐다. 휴가비 지원 규모는 차종에 따라 랜서 200만원 아웃앤더 2월 4일 250만원 랜서 에볼루션 아웃앤더 30 파제로는 300만원이다. 미쓰비시 수입사 CXC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에 차량을 새로 사려는 고객은 다른 시기보다 비용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번 프로모션으로 차량 구매와 휴가 비용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표전화 또는 위쓰비시 홈페이지 WWW 위쓰비시 모터즈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상캐스터